저희가 현호 씨 춤을 보면서 너무 감탄하고 있는데 한 분이 노래를 너무 열정적으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김홍수 씨. 불타오르네.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. 제가 드라마에서도 불렀어요. 정말요? 오라버니 어떻게. 뭘 하라고. 이 노래에 말로. 어느 분이 노래? 오케이, 오케이. 오빠 축여 갑니다. 우리에게 응, 슈, 간다, 슈, 고. 파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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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구, 저쩌구, 어쩌구, 저쩌구. 어쩌구, 저쩌구, 어쩌구, 저쩌구. 난 번도 없지. 어쩌구. 해가지고 나는. 비틀 내면 그렇지. 난 만신창이로 취해서. 취해서. 망욕해. 길에서. 길에서. 미친놈 같지. 미친놈 같지. 미친놈 같지. 넌 난 진짜. 일부 라이키미. 네 멋대로 살아. 난 네 거야. 에세지 좀 말어. 저도 괜찮아. 에브리바디 세일러. 이 번역 잘하네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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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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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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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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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라, 라, 라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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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불타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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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세영아 그만해. 일, 세, 일. 불타올라. 김웅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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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라고. 이거 지금 태승한 거야. 내가 태승. 좋아, 좋아, 좋아.